그거 할래? 게임을 하겠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던 마이너스 5점이 되잖아? 설거지하기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초성 게임에 초성을 어떻게 내냐면 내가 하나 내고 명훈이 형이 하나 내는 거야 뒤에 사람이 한 글샷씩? 한 초성씩? 한 초성씩 야 이거 아이디어 괜찮네 초배우 그럼요 인경규현 살짝 넘어가는 제일 재밌어 자 저도 제 첫 초성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원영이가 초성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어 오 시작 잠깐만 리을 지읏 라지 라지? 어 레저 둘 중에 하나 빨리 얘기하는 사람 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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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 레저 어 레자 겹쳤으니까 둘이 겹쳐잖아 레자 레저 둘 중에 하나 빨리 얘기하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레오 레오가 왜 나와? 레옹 레옹 아니 리을 지읏 지읏 아 리을 지읏 원영이 형이 내주세요 미음 미음 이응 명인 망인 올 마이너스 2입니다 쫀드쫀드 해요 마이너스 5라고 했지 원영이 형이 먼저 초성 하나 얘기해 주시고 제가 정보랑 가고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타?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타? 나 이거 잘 만들었지 나 운전대 괜히 잡았어 그냥 하면 돼 지옥 지옥 소주 사장 나 사장 사자 했고 형 겹쳐가지고 VAR 돌려도 돼요 조준욱 마이너스 3 조준욱 마이너스 3 자 지옥이 자 나와 잠깐만 이거 환기 한번 해 에어포를 살짝 틀자 형 하면서 형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도 안 놓치고 싶다니까 7.5 여유 있게 해 제가 할게요 누가 후창이에요? 명운이 형 쫄깃하다 어이? 쫄깃하다 키윽 어? 키윽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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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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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 카파 캠핑 카파 카드 포팬 포팬 조준욱 마이너스 4 독주 조준욱 독주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예민해졌어 자 갈게요 자 형 갈게요 자 살아 야 이 순식간이야 마지막 자 됐으면 좋지 이거는 완전 드라마틱인데 오케이 자 니은 니은 나날 노노 노노가 안 돼 나날 노노가 안 돼 야 이런거 어렵다 나나 Rad 누나 누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ling 우윽 taho 자 벗어났다 자 5초 되는 남랑 남랑 남낭은 안 되지 남남 남남! 정답! 남낭이 왜 안 돼? 남남! 정답! 남낭이 왜 안 돼? 남낭이 무슨 뜻이에요? 남낭이 뭐야? 난 남남인 줄 알았어! 나 지금 남남에 써서 남남 남낭은 없습니다 진우이가 힌트를 준 거야 맞아 맞아 진우야 고마워 진우야 고마워 누나 너무 좋았어 야 누나 좋았어 누나 아 좋았어 진우야 고마워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? 형 설거지 패배 인정? 인정도 깔끔해요 인정도 알죠